내일은 개천절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개천절에도 국기를 개항하시는 거 다 아시죠? 국기를 개항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현재 구름 모습 보시면 별다른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서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에 내륙 곳곳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4도, 수원은 13도로 오늘과 비슷해 쌀쌀하겠습니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도도 아침엔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청주와 대전 25도 예상됩니다. 호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주와 광주 25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부산의 낮 기온 24도, 대구는 25도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내일도 5도 이하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KBS 7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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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 아멘